야 야 지금 내 상태는 우회사처럼 I'm a fly 너네 정보는 stop 나를 앞서갈 택도 없지만 난 완전 새것처럼 fresh like this stop 이 실력 어디서 빨냐고 나한테 묻지마 이런 픽 하나씩은 다 있잖아 집집마다 이제 난 내 생일처럼 일이 많지 넌 방백서 집에서 보면 돼 아침마다 난 반석 위에 집지어 두꺼비 불러 진로는 이미 정했지 이거 아닌 굶어 내 플로우는 유령 넌 지리고 찾게 돼 숨을 꾸멍 나의 내일은 내 오늘의 세레머니 늘 좋은 일만 끌어당겨 되게 많이 믿음을 타서 도착 전에 난 내려 내비는 필요 없어 가는 거야 맘대로 내 꿈은 되게 커 내가 다른 시간에 비해 그리고 그걸 내 손에 쥐어 바른 실내 제발 소릴 듣는 거야? 혹시 누가 빠르면 넌 어미 날 수 있으니까 붙여야 돼 귀 밑에 예예예예 감사합니다.